속가 발악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설 이후 조금 회복되나 했는데, 앞으로 1, 2년은 속가 발악새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사료값이며 우사 전기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합니다. 도내 한우농가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김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안동 우시장. 송아지가 줄지어 낙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시장에 나온 농가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부터 속값이 형편없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받고 싶은 마음은 많이 받고 싶은데, 가격이 반터막 날씨.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하락을 했고, 살소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우시장에 경매하는 것도 많이 얼어붙었고. 영주의 한우농가, 80마리의 송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팔아도 손해라는 생각에 대부분 비우구나 번식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송아지 판매는 최대한 안 하고요. 사료나 풀 같은 것도 거래처를 한 군데만 두지 않고, 한 3, 4군데 정도 두고 아무래도 경영비를 좀 낮추는 방면으로. 이 농가의 경우 소가 먹는 건축값도 30%, 전기세도 두 배나 올랐습니다. 사실상 모든 생산비용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오른 겁니다. 올해 송아지 한 마리에 드는 경영비는 2년 전보다 41%나 오른 평균 369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 송아지 평균값은 246만 원 정도인데, 마리당 123만 원 손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사육 비용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의 인건비와 공급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한우 소비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값 하락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0여 만 마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할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한우 공급 가행에 따른 도매 가격 약세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금소 자체가 워낙 사육 규모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급 규모 자체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 사육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난 연말 기준 경북 도내 한우 농가 수는 직전해보다 370여 곳이 줄었습니다. 특히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재작년 63곳이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10배가 많았습니다. 한우 산업의 생산 기반인 소규모 번식 농가의 폐업이 잇따르면, 경북의 한우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